그러면 바로 시작을 이제 누구부터 한번 제가 먼저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? 프로부터 들어가요 네 프로부터 하고서 지금 딱 감성이 딱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길룡 선배님 제일 봐 네 중국이가 먼저 가서 목을 한번 풀게 가이드를 가이드 소리 조금만 줄여가지고 그냥 좀 풀어 풀어주실래요? 아 근데 지금 중국이가 좀 이게 잘하는 건 아닌데 좀 약간 우리 앞에서 좀 폼 잡는 게 있네 약간 거들목은 있죠 약간 그런 느낌 있지 폼 잡는 게 정말 남의 수줍은 설레인 너무 잘한다 이거 그냥 중국이가 다 그냥 솔로로 야 지꺼 아닌데 왜 지가 해 어? 없는데 왜 지꺼만 하고 오라 그래 얘기해 일부러 우리 기죽으로 하고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벌써 다 왜 온다 이거야 내가 좋아하니까 잘한다 오빠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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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